이 빵은요 되게 소프트에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놓으면 도로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죠 계속 올라오죠 올라오죠 도로 원상 곡기가 되죠 다시 보여드릴께요 꽉 눌렀어요 이렇게 도로 원상 곡기가 도로 올라와요 올라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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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다른 빵 또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올라오죠 올라오죠 도로 이렇게 원상 곡기가 됩니다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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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사워정 도우를 쓰고 스펀지법으로 반죽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찌그러지지가 않습니다 이상 씁니다 안 묻습니다 또 눌렀어요 안 묻었어요 여기 밑에도 안 묻었죠 도로 올려놓을께요 또 다른거 여기 뒤 단면 이에요 안 묻습니다 여기도 안 묻었습니다 이 빵은요 되게 소프트에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놓으면 도로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죠 계속 올라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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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 원상 곡기가 되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꽉 눌렀어요 이렇게 도로 원상 곡기가 도로 올라와요 올라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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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 빵 또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올라오죠 올라오죠 도로 이렇게 원상 곡기가 됩니다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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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사워정 도우를 쓰고 스펀지법으로 반죽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찌그러지지가 않습니다 이상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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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묻니다 네 또 놀랐어요 안 묻었어요 여기 밑에도 안 묻었죠 불러올려 놓을게요 또 다른거 여기 가게 이 단면 이에요 여기도 안 묻었습니다 안 묻습니다 여기도 안 묻었습니다 식기의 양은 이동 벽기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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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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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